지역의 지방의료원 간호사 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의료원 간호사 수는 지난해 인구 1000명당 대전 4.8명, 충남 2.8명, 세종 0.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돌입의료원의 간호사 수는 정원보다 천안의료원이 51명, 홍성 35명, 서산 34명 등이 부족해 일부 병동을 가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의료원 신규 간호사들의 60%가 5년 내 퇴직하는 것으로 분석돼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